여러분 목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이민을 가던가 유학을 가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그러한 경우 한 5년 또는 3년 또는 어떤 때는 10년 만에 외국에서 만날 경우가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을 때 아주 반가워요.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제일 첫번에 관심있게 던지는 질문이 돈 많이 벌었느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질문을 하게 된다면 형제님 자매님 이곳에 오셔서도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어떤 분은 목사님 여기 와서도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성수주의를 했고 심리조 생활을 하고 또 주일학교 또는 성나대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아주 춤으로 기들어서 목소리가 아주 기어드는 목소리로 목사님 성수주의도 못하고 심리조 생활도 못하고 또 교회 봉사도 못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는 표준을 거의 교회에다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성수주의를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는 심리조 걸리지 않고 또 봉사 하나 충실히 한다 할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패턴을 의미를 바꾸어서 형제님 자매님 외국에 오셔서도 영성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에 오셔서도 한국에 계신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뜻이 됩니다. 물론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현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됩니다. 영성생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독자마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성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 종교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불교와 기독교의 예를 들면 불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의 차이점이 뭐냐 누가 묻는다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동양 종교를 대표하는 불교에서의 불교의 영성은 우리가 인간이 자연의 정신 또는 자연의 리듬과 나를 일치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영성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의 리듬과 자기가 자꾸 일치되게 됩니다. 자연의 정신과 그런 것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은 그렇지 않고 기독교의 영성은 자연의 정신과 자기를 일치시켜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실제가 되시는 리엘러티가 되시는 분과 일치시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에는 분명한 리엘러티가 있어요. 그러나 불교에는 리엘러티가 없어요. 혼자서 석가가 보리수 밑에서 터득한 인생의 고를 극복해가는 그 길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득한 길을 많은 것으로 교우들로 남겼어요.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이 석가 보리가 남긴 그 도우를 닦아서 남긴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도우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석가가는 불교에서는 하나의 스승입니다. 훌륭한 영적 스승으로서 앞서가는 궁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석가가를 갖다가 신으로 모신다든지 그분과 자기를 일치시키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한 리엘러티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과 상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동양 종교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분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야 할 뿐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리엘러티가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어떻게 믿으라. 교훈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을 자꾸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자꾸 너희에게 가리워진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유아시대 때 청년기에 장중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를 거쳐가면서 나를 믿고 나와 함께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는 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는 다리워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디스크로즈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어준다. 그래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서 마셔라. 그리고 길이 저기 있으니까 저 길을 따라가라. 명상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뭔 길이다. 내가 뭔 진리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나는 뭐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의 현격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필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고륵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의 공간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현재가 아니고 현재를 넘어서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으로 열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의 궁극적인 그 꼴은 현실을 넘어서 영원으로 이때 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내 자신과 이제는 화해 속에서 살게 된다. 그저는 자꾸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고 하죠. 그런데 진정 자기를 못살게 부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자꾸 오해를 갖게 만들고 또 사귐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클래스에 키가 나보다 훨씬 큰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침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서 조회를 아침 조례를 하는데요. 키 큰 친구하고 키 작은 친구하고 막 선생님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다투고 있어요. 한때 왜 그 만화가 동아일보에 기재했던 김성환 씨가 쓴 글인 꼬꾸리와 장다리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꼬꾸리와 장다리처럼 적은 친구하고 막 싸웠어요. 선생님이 들어왔는데도 끝이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말이죠. 나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침 조례를 하는데도 왜 싸우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키 큰 친구가 아 이놈이 말이지 이놈이요. 내가 학교를 오는데 뒤에서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오면서 자꾸 웃으면서 나를 휩고 왔다 그러고 그래요. 담임선생님이 키가 작은 친구를 아침부터 왜 뒤에서 남의 휩을 보았느냐 질문을 물었어요. 문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작은 친구가 뭐라고 답변하는 다음에 선생님 제가 어제 우리 친구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본 장면을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뭐가 웃었다고 우리 부부가 욕을 하면서 싸움이 붙었다고요.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 이거 교회에 아주 잘 봉사하시는 출석하시는 집사님인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키 큰 친구고 야 이놈아 내가 내 자신을 격렬하기 때문에 벌써 남이 너를 격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격렬하지 않으면 이 세상 누구도 너를 멸시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늘 좌우명처럼 기억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남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항상 치유되지 않는 내가 나를 격렬히 괴롭혔어요. 나를 적은 실수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죄책감에서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어릴 때부터 상처가 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남이 조금 친절을 베풀러도 저놈이 뭘 또 내한테 울고 먹으려고 나를 하고 그래서 남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계속 삶을 고통스럽게 받는 그리고 예민함 예민함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존감이 없는 것 자존감이 없는 것이 늘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든가 돈이 많든가 뭐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와 동의화시켜서 자존감을 세워볼 건데 그것도 없고 하니까 자존감을 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또 지금처럼 얼굴이라도 좀 이렇게 잘생겼으면 그걸로 내세우고 싶다는데 말이죠. 그때는 뭐 여드름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미남이라고는 안 알았는데 미남은 아니지만 못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걸 제가 자존감으로 살지는 않아요. 자존감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늘 바닥을 긁고 해요. 뭐 12권이라도 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영어 수학이라도 좀 잘해야 될 텐데 영어 수학도 못하고 하니까 자존감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도 자꾸 변화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큰 변화가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문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하실 거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설교 그전에는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는 설교 한 편에다 생명을 걸곤 했어요. 그걸로 자존감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설교에다 생을 걸고 그날 설교를 잘한 다음에는 그 다음은 귀를 크게 하고 교인들의 의견을 수려받는 거예요. 게다가 또 설교를 잘 못해서 죽을 쓰면 자존감이 폭삭해지고 아 이렇게 하다가는 목사 생활 끝까지는 못할 것 같다. 신경죄약이 될 것 같다. 설교 한 편에 막 희비애락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죽을 맛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존감이 상당히 제가 학님이 되어있어서 설교를 잘못했다고 해도 잘했다고 해도 거기에 일친 동료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때때로 저를 보고 목사님은 잠깐 쪼답니다 해도 이렇게 말해서 제 아내가 말이죠. 우리 오늘 이번에 같이 안 왔기 때문에 제 아내의 흉을 좀 볼 수 있어요. 제 아내가 뭐 제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당신은 참 이기적이어야 된다고요. 제 아내는 자기는 나보다 더 이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항상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거보다 좀 자기는 그 평신도 어떻게 목사 위에 서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설라 그러죠. 제가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혼이 되니까 그냥 가두지요. 그게 이제 자비여 금줄이라고 그게 성숙이라고 그것까지 빼앗은다고 하면 정말 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곤고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장신은 참 이기적이어야 할 때 제가 그 어떤 일을 보고 내 아내가 한 일을 보고 이기적이어야 할 때 제가 그것이 벌써 그 말의 동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한 것을 무슨 이유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정식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이기주의자라고 해서 이기주의자가 되고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안되는 노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회여 내실 수 있어요. 그전에는 당신은 참 바보야 하면 내 존재 전체가 바보가 되고 당신은 참 어리석어 하면 존재 전체가 어리석고 그리고 불안이 들어오면 불안 전체가 나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내 내면에서 내 세계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공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직교판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다 와서는 입구에서 다 차관이 되니까 그것을 객관화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목사 당시는 참 설교도 잘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영성갑이다 해도 거기에 속아넘어 가지 않는다.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는다. 웃기지 마세요. 무슨 영성에 뭐 대답니까 내가. 내가 잘 아니까 말이죠. 거기에 놀아나지 않게 돼요. 이게 자존감.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평담이 오기 시작해요. 이 자존감이 없이 소음 밑바닥 깊은 데까지 남의 얘기에 의해서 자꾸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평담은 없어야 평담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교제 속에서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내 자신과 화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해 속에서 살면서 삶의 폭이 넓어져요. 그 전에는 친구가 한 30명이 된다. 그런데 3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30명의 친구가 전부 이해관계 속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30명의 친구가 있어도 늘 외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친구와 많이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지평이 자꾸 넓어진다.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삶의 지평이 넓어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왕을 바라보면서 늘 현재에 대한 기대 속에서만 살던 것이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게 되니까 미래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과의 화해 속에서 사는 사람을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연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오는 못마른 가열극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 화해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내변의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한때는 저는 그걸 모르고 자꾸 그것을 기도로, 철야로 해소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관련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과도 관련이었고 다른 사람과 화해 속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갈등이 오는 건데 그것을 자꾸 믿음에다가 해서 자꾸 성령 충만, 충만, 충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남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성령 충만해서 마위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이 아주 포기좋아요. 그 또의 개인주의.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고통없고 무고통 그런 걸로 자꾸 이해해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괴로움을 알지도 못하면 나 이런 괴로움도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매달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알아요? 눈동자가 빗측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곧문동자가 적어지면서 흰 눈동자가 커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우울하겠다고 해요. 그럼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현재를 못살아요. 현재는 전부 다 해치울 거고 원인과 막연한 동룡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그 원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어떤 가정주부가 하루에 생활 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사주고 남편 집장 보내고 말이죠. 해치는 거에요. 그 다음 청소하는 거. 그 다음 공부하고 갖다 내는 거. 그 다음 또 친구한테 전화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 또 저녁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또 하고. 하루 중에 하루 전체가 다 의미 없이 해치우는 거에요. 하루 중에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건 저녁시간에 드라마에 나오는 대장공. 그런 거. 요즘에는 뭐에요. 요즘에 인기 있는 데나 하나 있죠. 장밀이 나오는 거. 엄마가 꿀나다. 그거 한 시간 보는 거 유일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기름이 켜놓고 딱 보면서 또 그 시간 빨리 보고 자야지. 그리고 빨리 보고 또 끝난 말이에요. 그리고 잠자리 있으면 빨리 자고 일어나야지. 항상 빨리. 무엇인가 모르게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의 공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말이죠. 아 이 자연과 더불어 화해 속에서 사는 것.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구나 하면서 많은 갈등이 거기서 해소되는 것을 겪어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를 자꾸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것과 거짓된 합리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자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사람이 안정의 기반을 찾고 그러면서 현실을 머물게 돼요. 현재. 제가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가 가난하고 현재가 어렵거나 현재가 하루가 최선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세권에서 저도 설거지 당분이에요. 설거지 당분을 짜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빨리 해치우고 모아야지 하지 않고 이 설거지 안의 시간이 가장 최상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빨리 해치우고 모아야지 하는 것들이 고의로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변화에요. 그리고 삶의 장기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복잡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더 없어지고 새로운 삶의 공간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고룩한 삶에 삶이 성령을 우리의 삶을 고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첫 시간에는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같게 만들어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한다고 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새 삶이 된다는 건 믿어서 새 삶이 된다는 건 DNA가 바뀐다. 또 자기가 구상한 자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뀐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현재 임영수, 상처입은 임영수, 많은 문제가 있는 임영수를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에 있는 내가 나를 소외시킨 많은 상처와 상실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관계를 맺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깔끔하게 입고 차려입고 점잖게 교회에 가서 착한 행실을 하는 쇼를 하면서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러 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시간이 오랜 후에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분이 계시는데도 별로 와도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쇼를 하니까 하나님이 임영수의 진정한 소외시키면 상처입은 나, 성장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나 그런 나를 만나러 오는데 나는 자꾸 내 의의로 나를 과장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분이 중매를 했어요. 제 아내. 중매를 했는데 뭐라고 중매를 할까? 중매에 내 아내의 소개가 들어왔는가 하면 천사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 천사라고? 그 말이 혹했다고 그래요. 만나니까 정말 천사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매집사 한 분이 내 아내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성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내 아내는 또 속은 거라고요. 아 성자하고 결혼을 했구나. 나는 또 성자처럼 행동을 했지요. 그래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 전에 결혼 전에 결혼 전에 보는 것은 전체 중의 2%가 아닙니다. 다 속은 거라고요. 다 속은 거라고요. 그런 우스갤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몇 개월 사귀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첫날밤을 잤다가 신부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니까 신랑이 나처럼 안경을 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벗어놓고 잘 거 아니에요. 보니까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에서 이 신부가 새끼손가락으로 찔러 보니까 그 눈이 플레스틱으로 만든 의아리였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깨웠어요. 남편이 말이죠. 하루에 신혼 첫날부터 이렇게 수다를 떠나고 당신 사기를 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사기를 쳤냐고 놀랐어요. 이 한쪽 눈이 잘못됐는데 그 데이터하는 3개월 동안 아무도 그거를 내한테 얘기하지 않았지 않았냐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침이 묻으면서 아 그거가 내가 언제 사기 쳤냐고 당신을 만날 때마다 한눈에만 했다고 했지 않았냐고 언제 두 눈에만 했다고 다 속아서 결혼하지 두 눈이 멀쩡하면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와 성자와 총사가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아 근데 만났는데요. 결혼 초기에 만나는 게 전부 곧 떠오나요. 아 곧 떠오른 것 같아요. 데이트 할 때보다 더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묵상 가운데서 발견을 했어요. 내가 묵상을 안 배웠더라면 아마 헤어졌을지 모를까 해요. 두 사람이 양적에서 자꾸 도덕적인 완전을 요구하면서 잔소리가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여자가 아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아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럴까 하고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너무 결혼 전에 보여줬던 사안을 깨트리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면을 드러내지 않느냐고 너무 조심하고 긴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내가 학교 교사였는데 나도 학교 교육업으로 있었고 그래서 직장에 가서 다가온 다음에 제가 제 아내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선자도 그만 할 테니까 당신은 천사도 그만 할 테니까 어릴 때부터 척하다 척하다 얘기를 듣고 천사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릴 때보다 자기를 자꾸 소외시킨 거예요. 자기를 표현을 자꾸 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김아묵의 자매의 진정한 자매는 크지 못하고 항상 숨겨져 있고 자꾸 남의 눈에 보이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남의 눈에 보이면서 남에게 천사로 보인 아내를 좋아서 만나러 한 건 아니거든요. 천사 뒤에서 늘 울고 있는 김아묵의 천사 가면 뒤에서 고갈 속에서 소외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나러 온 거란 말이에요. 또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룩한 성자와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온 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도 진정한 자기의 그 숨겨진 자기를 발견하고 그 자기와 완전히 자기를 끌어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도 그게 오랜 기간 후에 이제는 내가 진정 믿었다. 과거에는 헛 믿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과거가 헛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시간에 오신 건 아니고 그가 진정 자기의 이면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 자기를 품에 품을 때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계셔요. 예 내가 너를 30년 동안 기다렸다. 늘 소외 속에서 울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너와 함께 내가 돌아오기를 30년을 기다렸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지만 30세 쯤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이 경우에는 많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보게 만들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자꾸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꾸 눈을 뜨게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안경을 안 벗으면 여러분들이 자꾸 흔들려요. 희미하고 그러나 안경을 끼면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제가 안경을 안 꼈어요. 안 끼다가 목회 중반에서 안경을 꼈어요. 안경을 끼고 그리고 고구를 보니까요. 저에게 고문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 안의 얼굴에 뭐가 많아요. 그때는 안 보이는데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성령도 그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경과 같기 때문에 가면 새로운 진리의 숨겨진 면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깊어지게 만들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아주 희미한 관계가 자꾸 성장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분을 칠회하게 만든다. 그분과의 관계가 자꾸 깊어지게 만든다. 그분과의 교제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겨나고 그분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믿음과 소망에 기초해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깊어지게 시작해요. 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궤도가 바뀌는 것 말이에요. 가릴레오가 코페르니크스같이 검서를 얘기하기 전에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릴레오가 코페르니크스의 지동서를 그분으로 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관이 많이 바쁘지고 나침반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항해를 해서 먼 데 가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궤도를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요. 옛날 인명수가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관계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시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변화된다고 하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도 어떻게 보면 다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장이 형성된다. 그리고 거기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기 시작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DNA가 바뀐다. 성깔이 바뀐다. 완전히 천사가 된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 임영수가 이제는 자기를 소외시키는 데서부터 해방이 돼서 그전에는 고집된 자아를 가지고 놀아났다. 이제는 그 고집된 자아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리얼한 자기의 셀프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런데 그 리얼한 자기 자신은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새로운 주인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상실된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자꾸 보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내 삶이 점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변화는 윤복주의,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상당히 넘어서 이제는 내가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 그 세상 것들은 매일 자존감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데서 해방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벌써 상당한 변화가 와요. 틀림없어요. 상당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예민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변화가 자연히 와요. 그리고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자기 진정한 리얼한 자기, 리얼한 셀프를 소외시키기 때문에 이 소외된 자기가 매일 자기에서 소외 속에서 고통하고 있고 가면을 쓰고 논안하니까 아무리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찬성을 많이 불러도 안 돼요. 진정한 자기가 평강을 못 얻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진정한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기와 일치 속에서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부터는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진정한 자기가 변하니까요. 치유가 되고 온전하게 되고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자정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필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이건 뭐 아주 중요한 얘기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변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번 수준회를 통해서 이 변화의 개념을 바로 가져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10명이면 9명이 다 왜곡된 변화의 관념을 갖고 있어요. 거의 도덕적인 이상 율법적인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남부는 변화되라고 하는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강요하고 강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내면의 병든 내가 치료가 안된 상태에서 율법주의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리소리가 많아져요. 그리고 자기 대리인으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대용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변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다.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교재에도 잠깐 내가 피력을 했지만 고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고룩한 존재로 그 성품에 자꾸 참여해 가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런 개조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고룩하신 하나님. 벌써 내가 고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죄 안 짓기 때문에 고룩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체가 맺어지고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었다. 고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고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죄 안 짓기 때문에 고룩하다고 생각해요.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기 때문에 고룩하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고룩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룩하다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세요. 거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회계의 경험도 없고 내면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도 못 갖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얻어지는 내적 변화 중에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 또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아주 공통적인 변화는 기쁨이에요. 기쁨과 새로운 자존감이에요. 그게 변화에요.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변화의 개념을 분명히 바로 갖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방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영성 집회 저 영성 집회 영성 훈련인 코스는 다 마스터 했다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도 안 돼요. 우리 모세골의 과거에 어떤 교파의 목사님인데 자기는 관상 기도를 마스터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곱씨나요. 이 사람이 우리 모세골 주의 대비 나오면 내 수업을 다 들여다볼 텐데 그래서 지금 곱씨났어요. 얘기를 해보고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관상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론만 습득한 사람이에요. 눈매가 초점이 없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소명의식도 아직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상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 관상 기도는 고룩한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화의 방식 중에 대화의 방식 중에 대화의 방식에 속해요. 어떤 면에서 대화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 관계가 계속 정상적으로 잘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이알로그가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고 군자라고 했고 그리고 저를 보고 기도대장이라고 했다. 이게 벌써 초중고 때 제가 군자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요. 군자라는 얘기를 듣고 기도대장이라는 얘기를 듣긴 듣는데도 내면의 어두움을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나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 칭찬이 항상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그 칭찬을 깨버리자니 깰 수가 없고 그것을 깨버리면 내가 없어질 것 같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자니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 데서 오는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인격의 늘 분녈 속에서 아마 그런 기독교 신앙이 계속됐더라면 제가 불교나 다른 힌두교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보금은 거짓말이다. 하나도 내면의 문제에 해답을 못 준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제가 극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를 얘기한다면 다이라로그를 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뭐 철회할 때 좋은 설교를 듣고 말이죠.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 감동을 받아서 또 많은 좌우명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착해집니다. 성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 때는 또 집에 와서 내일 아침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 5장 기도 30분 그 시간에는 4시에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골치가 지근지근 아파도 5장까지는 며칫동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기도해요. 30분을 뭐로 떼오나 그리고 철회를 하려고 가면 마음이 클클하고 고통스러워서 혼자서 철회를 하러 가면 이 밤을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어른들 흉내낸다고 시험이 싸움이 죽었어요. 이렇게 찬송과 가사를 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얼마만큼 지날나 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눈을 다 뜨면은 더 볼받을까봐 그렇게 보고 한 눈만 양배우라고 그렇게 보고 아무 의미 없는 기도 기도는 기도대로 있고 내면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대로 있고 그런 세월을 상당히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해방되기 시작을 할 것은 내면 깊이 비밀스러워요. 이 인격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강한 아이때부터 한살, 두살, 세살, 네살 되어오면서 인격의 특징은 비밀의 염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살 난 아이, 네살 난 아이, 다섯살 난 아이들 보면은 엄마는 몰라도 돼. 너는 몰라도 돼. 자꾸 자기의 비밀의 영역을 갖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나이가 커갈수록 과학적인 비밀보다 의문에 대한 비밀보다도 거의 내면의 비밀은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비밀이에요. 계속해서 그게 가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불안을 주고 싶다 그래요. 그게 심각해지면 변리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불안, 불면증이 오게 되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알로그를 제가 터득을 해서 내면 깊이 있는 것 아직까지 어머니에게나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도 발선하지 못했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격식 없이 아버지 앞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자꾸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모세권레 있습니다만 지금도 지금도 가끔 내면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충동이 있든가 분노가 있든가 해서 이제는 그걸 말로 하질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좌를 하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분노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른 어둠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시고 처리해 주시고 저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그걸 인위적으로 덮어 놓고 안그런 척 하려고 하고 빨리 도피하기 위해서 자꾸 날을 떨거나 죽음화를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아주 심리스럽게 그것이 잘 해결이 되고 거기서 풀려나요. 그것이 바로 초월적 힘이라고 그래요. 초월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거 40일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도 금식했는데도 살아있다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진정한 초월적 힘은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우리의 인간으로서 되지 않는 문제가 해당요. 거기서 많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그 전보다도 깊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수는 자꾸 적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수는 적어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대변해서 조용히 있는 시간은 자꾸 길어지는단 말이에요. 임의적이 아닌가. 어떤 때는 물론 짧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자꾸 되어가기 위해선 내리난 것들을 하나님한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오래전에 제가 교회일을 볼 때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문장 잘 써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자매에요. 그런데 그 자매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대로 내면에 깊은 것들을 하나하나 아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몇 주 후에 일부 예배를 마쳤던 그 자매가 손님 교인들이 다 같은 걸 기다렸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감을 잡았어요. 아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터구나. 그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부분 약방에 가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약국에 가서 크리스탈 누아루 할명수 한 병 진통제 하나 주세요. 약국에 약사가 말이죠. 그 처방은 그 전에 처방전 없이 살 때 말입니다. 누가 처방한 선생님이 혹시 약하게 관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병원에 계신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누가 처방했나요. 제가 했습니다. 어디 아픈데요. 그래서 몸살이 오고 소화가 안되고 아 이걸 잡수면 안됩니다. 이제는 다음부터는 오셔서 처방해 갖고 오지 말고 증상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국에 가면 증상만 솔직하게 얘기한다고요. 좀 부끄러운 것들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때는 뭐 나 모르는 약방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과 명대신과 공포 속에서 딱 결론을 가지고 다 숨기고 그리고 주의가 확률합니까? 이랬습니다. 그리고 KBS나 또 KX에 나와서 간증하는 간중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가지고 백인동안 또 정금을 하나님 앞에 천만원 골부했더니 들어줬다. 또 천번째 제의사를 드렸는데 매번 만원씩 했더니 사업이 잘 된다. 그따우 소리에 자꾸 교인들이 이어놓게 된다. 이러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 개통 방송이 자꾸 기독교를 천막한 기독교로 교인들이 이제는 딱 누워서 하루에 설교 다섯편 여섯편 들을 듣는다고 설교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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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이 심합니다. 저 시어머니 마귀를 빨리 없애줍니다. 하나님 당신에게는 이 갈등의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압니다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직 안고 나왔나이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길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정직한 길이에요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발을 서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한 신뢰로 바뀌어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축복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해서 달려오는 거 안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에 제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또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해서 어떤 자기 의의를 어느 정도 세우고 다 책을 완전히 또 희석시키면은 또 하나님이 쓱 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혹시 내면의 깊은 가책과 고민이 와서 밤을 세울 때 그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걸 감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문제가 해답이 얻어지기 시작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저의 기준에 의해서 들락날락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요 회의가 있어도 계시고 기쁨이 있어도 계시고 슬픔이 있어도 계시고 병이 나도 계시고 실패해도 계셔요 그래서 언제나 실패와 어떤 병과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을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잘된다고 하면 망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실패하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넉넉히 적응해 갈 수가 있게 돼요 적응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해 갈 수 있다 내가 배고프고 배부르고 고난이 있고 기쁘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적응해 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패해 가는 길을 자꾸 배우게 되면은 말이죠 하나 분명한 것은 삶이 많이 이지해져요 쉬워져요 쉬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하는 신랑과 원하는 부인 될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 만난다 모든 걸 기도하는 대로 여술망망이처럼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에서 신뢰하게 되면은 문제의 핵심을 마음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존재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새로운 희망이 거기서 자꾸 생겨나니까 거기서 이런 거죠 어느 자매가 목사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꾸 자기가 흔들린대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하면 10분 동안 해보니까 그 자매님이 흔들린다는 것은 자기가 고난이 와도 침착하고 고민이 안 생기고 두려운 일이 와도 두려움이 안 생기고 그리고 항상 자기는 동료가 없는 감정으로 쭉 이어지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거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 흔들린다고 해요 제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면은 죽을 때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좌절, 시험이 올 때 왜 우리가 동료가 안 되겠냐 우리가 뭔데 동료가 안 되겠냐 우리는 자꾸 동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사색이 되어서 사형선거 받은 사람처럼 울면서 집에 왔다 며칠 동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고 찬성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를 일으키게 해주신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제 하나님과 있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흔들리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말해요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요베 이야기 보셨죠? 알죠?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마귀도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있는 앞에서 요버를 칭찬했어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 요베이 당신을 잘 믿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까닭이 있어서 잘 믿습니다 세상적인 까닭이 있다 이 세상적인 까닭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녀들이 남보다 더 잘되고 남보다 더 재물이 많고 남보다 더 명예가 있고 그런 것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요베이 세상에서 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까닭을 한번 제보해 보라 그래서 먼저 가서 요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없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요베이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후회의 일을 위해 왔을 때 하나님이 봐 요베이 나를 배반하진 않잖아 하나님 그 재물은 아직도 그 관계가 자기하고 멀기 때문에 그랬어요 혈육의 관계에 손을 대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랬나구요 그래? 그러다서 혈육에다가 손을 대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탄이 내려가서 요베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게 했어요 죽게 만들어서 망하게 했다고 그런데도 요베이 끄덕하네 아 요베의 신앙이 훌륭하지 하나님 그 혈육은 그래도 자기보다 벌써 한 말자 뒤에가 아닙니까 요베 직접 자기 몸에 고통이 오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해봐 그 다음 사탄이 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요베에다가 종기가 나게 했죠 요베이 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말이죠 배옷을 입고 기왓장개해진 거로 헌배를 긁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어요 요베의 부인이 나한 나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베은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신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를 이제 신회하여 모든 인간 조건을 넘어선 그 신회에 대한 신회 그래서 인간 조건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신뢰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자꾸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모든 인간 조건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꾸 우리 교인들이 왜곡하고 있어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등하고 자기가 동료가 없어서 고통이 없고 어떤 감정의 동료 때문에 자꾸 고통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없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하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다 헛된 거에요 헛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 김친등 교인들이 자꾸 헛된 험한 소망에다가 자꾸 목표를 두고 그렇게 되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자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년기 중장년기를 넘어서면서 그분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유어 청소년 때 20대 30대 40대를 넘어오면서 제 삶이 많이 자꾸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건강하다고 하는 걸 느낀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베지 그러면 하나님 신뢰를 다르게 배워오면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가 깊어지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야 우리의 삶이 고룩하게 되는 한 과정을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 삶의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고룩한 삶의 장소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삶의 고룩한 장이다 그 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전개해가기 시작한다 그 삶이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세계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성화가 자꾸 내면의 영적인 것에만 접촉을 맞추면 안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형성된다는 것은 세상과 나와 모든 관계를 얘기를 해요 거기서 새롭게 자꾸 삶이 전개되어 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성령은 우리의 삶을 고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리고 태어난 삶이 계속해서 고룩한 삶으로 작아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 시간에 또 내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그 다음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한 내용을 잠시 정리하시면서 조용히 한 번 우리의 하님을 잠시 동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Thanksgiving connect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종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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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도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가셨지만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구해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새로 태어남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삶이 계속해서 고룩해지도록 새로운 삶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고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새로운 삶의 공간을 넓혀가게 하시고 여기서 자유함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서 진정한 삶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